5 5 아 2 2 5 3 5 4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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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요네 여기에 왔습니다 5 요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전혀 잘 저희가 달 마산에서 요리 몇번째 3, 4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초심 특집입니다. 초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요리의 프라이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리할 때 항상 초심입니다. 여기 항상 초심으로 하고 있어요. 빙고구마 태어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까요?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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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요리. 이게 뭐예요? 아, 나... 자세한 부분은 MC가. 자, 오늘의 MC 바로 짜이요. 빙빙빙빙빙빙. 아, 재효 MC 보는 거 처음 본다. 재효은 항상 플레이어야 하는데. 어, MC 잘하네. 그럼? 예약이 있을까요? 네, 네. 네. 여러분, 저는 아바타 요리왕에서 MC로 받는 재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효 씨. 재효은 요리 안 하는 건가요? 저요? 저는 입으로 요리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아바타 요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팀은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요리와 가까운 진영과... 진영과... 진영과. 슈가 형이 오늘 두 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우씨, MC 오랜만에 할 때 어떻게 하네요? 혀가 지금 약간 말리는데 어떻게 하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진팀에게는... 여러분. 벌칙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벌칙이에요. 정신을 잘해야 하죠. 아니, 내가 무슨 벌칙인지 알아요. 설거지 아닌가요? 설거지 다 치우는 거죠. 설거지 아니에요? 네. 그 벌칙은 BC와 RMC가 다녀오고 한 1년 반 정도 되었죠. 정말? 정말? 오랜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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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벌칙이에요. 이건 거의 뭐... 와... 세상에서 제일 싫은 벌칙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팀으로 정할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진영과 슈가 형으로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네 명의 분들도 이미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나눠져 있는 거구나. BC와 정국 씨가 한 팀이고요. 다행이네요. 정국 씨가 한 팀이고... 아... 왜? 양준이 씨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저 보다 낫다고요? 네. 저 요즘 요리하거든요. 지금 요리가 자세가 안 됐어요. 지금 요리하는데 김파를... 김파를 입어? 아... 그리고 RMC와 지비가 한 팀이에요. RMC와 지비가 한 팀이에요. 저 요즘 요리하는데... 바로 카레에서 준비가 됐잖아요. 저 요즘 집에서 요리해요. 하나. 우리 둘이 한다고요? 몰라. 뭐 하나. 내가 정확한 수치로 설명했어요. 하나. 왜? 아직이요. 이제 어떤 형들의 팀으로 들어갈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진퇴의 악랄인데... 그리고 현재의 형들 라인이죠. 진영과 슈가 형의 어떤 요리를 할지 정했다고 합니다. 정했어요? 형이 정했다고 합니다. 네. 형이 정했잖아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요리 하실래요? 라고 정했잖아요. 일본에서. 기억을 못해? 이 종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동생, 팀원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 줄 아는 걸 물어봐야지. 자, 같이 뽑아주세요. 어떤 거 보실까요? 아니, 뭔데? 둘. 둘. 셋. pak은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보기만 하면. 바깥이 말하면. 아, 바깥이 말하면. 아, 바깥이 말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돼지고기, 김치찌개, 김치전. 셋. 계란, 치즈게. 이거랑 윤계가가 여러분이 맞나요? 저는 생각에는 이 점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윤경은 찌개가 좋아하네요.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6년 전에. 제육볶음은 제육볶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맛있게 말합니다. 팀은 모두 나눠줬습니다. 팀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시피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형들의 요리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바타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김석진입니다. 제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석진이 형의 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긴 석진입니다. 이긴 석진입니다. 이긴 석진입니다. 김석 이긴입니다. 김석 이긴입니다. 김석 이긴입니다. 김석 이긴입니다. 김석 이긴입니다. 본격 요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하다가 중간에 어렵거나 힘든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스 권도 하나 찬스 권도 MC 찬스? MC 찬스? MC 찬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스 권도 이 찬스 권도 지적을 내는 멤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찬스 권도 드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을 정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 게임은 MC의 마음을 읽습니다. 엠마의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지금 읽었습니다. 힐러스 권도 힐러스 권도 힐러스 권도 힐러스 권도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팀에서 한 명씩 나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할 것입니다. 저랑 같은 걸 내는 팀에게 성공 후공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걸 내는 것입니다. 같은 걸 내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가라랩 몬스터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비영이 방금 또 너무 비장해. 천사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같은 것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자, 갑시다. 여러분, 저와 같은 것을 낸 분이 성공을 할지 후공을 할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 천사가 말해줬다. 천사의 부름을 받은 우리 비군가 천사의 부름이라고 하지 말고 천사의 속삭임이라고 해주세요. 천사의 속삭임. 그리고 어떤 속삭임을 받으셨습니까? 천사의 부름. 저는 괜찮아요. 안달라고. 윤기의 속삭임이. 윤기의 속삭임이. 방금 속삭임했어.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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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속삭임을 내가 이런 속삭임을 받았다. 아까 내 속삭임을 들었습니까? 형님. 남준이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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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그 느낌을 알지. 빨리. 여기. 여기. 됐어. 됐어. 신상 소리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 시작. 칭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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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ي. 파이팅. 여기 easy. 나 buy it. 나 buy it. Napole. 여기 we go. 주폰%. defeated it. 나. 방금 Garden. Yo-tack TV. 후공을 할지 정하시면 어떡할래 자아 스틱이 기양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적으로 시작을 해 보죠 요리를 하시는 멤버들 제외하고 모든 모니터룸으로 이동하게 해볼까요 아 하시면 됩니다 저요 예 우리 달려나 방탄을 좋아져서 이렇게 자동을 열어줘서 달려나 아 아 아 아 요리해보자 망했다 야 하하 시도 가고 어 야화의 경우가 1 1 1 1 1 1 1 1 2 2 2 아 좋은을 재미없어도 봐주세요 저 진짜 우승기 딱 빼고 올 거에요 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 서 보세요 설명 드릴게요 당신이 처음으로 지령을 들을 거에요 정국씨 수정 뭐라는 기고 어떻게 쓰시는 거야 어디가 아피고 어 어 이렇게 다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니까 잘못만 이제 거잖아요 아우 답답합니다 이 김의 야가 불안해요 앞치마 또 지양 않고 어떻게 아프지 말은 거에요 붙여러 가야 되고 아 아씨 장차 해보라지가 크로스 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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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셀 없었죠 네 bzw 10시 그랬어요 저 요즘 요리 에서 형 보단 맞다 아 그래 어좀하게 보실만 할 겁니다 네, 이 카메라가 이제 안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에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요. 오케이, 날 죽여버리겠다. 사진을 입어라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있는 것은 알아서 잘 냄새 맡아서 맞히시고요. 네? 오케이, 정 씨, 정 씨, 보이면 들리면 하트 한 번. 어? 제, 피와 제, 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태형 씨, 들리면 하트 한 번. 자, 그럼 가면 되나요, 감독일? 형, 이거 재료 이름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서 미시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바로 한 번 시작을 해 보죠. 오케이. 자, 40분입니다. 40분. 지금도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it. 여러분,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뭘? 식혀야, 식혀야지. 자, 식혀야야. 식혀야, 식혀야. 아, 정우아, 야, 재료 씻어. 재료를 씻고 재료를 일단 먼저 다듬고. 자, 정우 씨. 응? 들으신 분은 듣기만 하셨고요. 세영 씨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영이 형, 계란말이. 저 계란 꺼라. 야, 이래서 성공 후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 지금 봐, 처음부터 얼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처음부터 얼타고 있죠? 정우아, 그 뭐냐? 계란말이 쉬우니까 제육국문부터 하죠. 일단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을 퍼. 아, 좋아, 좋아. 아바타 효과 잘하고 있어.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닦아. 물로 닦아. 물로 닦아. 물로 닦아. 야,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는 좀. 아, 이거 지명을 한 번 줘야 돼요. 빨리 안이 니 손을 써가지고 닦아. 니 손을 써는 써서 닦아 돼요. 그리고 물기에 탁팍팍 털어. 고춧가루. 물기에 탁팍팍 털어. 이제. 좋아, 좋아. 고춧가루 2스푼. 오케이. 그리고 간장 2스푼. 간장 2스푼. 이게 간장이 연인인지 어떻게 알아? 간장 냄새 맡아. 아, 형이 해야 돼. 간장 맞아? 간장 맞아? 간장. 냄새 맡아 봐. 냄새로 맡아 봐. 냄새로 맡아 봐. 냄새로 맡아. 형이 왜 화나가. 간장. 간장. 한번 맛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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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2분. 지났습니다. 이번 멤버 체인지. 간장 확인하는데 2분 걸렸어요. 태어만 간장. 간장이 아니야. 맞으면 그 동그라미 그 손으로 표현해. 간장. 일단 맛봐. 아, 이 간장을 맛보고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바타예요. 아바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맞아. 오케이. 한 숟갈 집어넣어. 한 숟갈 집어넣어. 한 숟갈 집어넣어. 나는 손잡아.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어.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어. 설탕 크게 한 스푼. 잠시만. 빨리 집어넣어. 두 개야. 둘 다 설탕이야. 둘 다 설탕. 아이, 소금일 수도 있잖아. 아이, 둘 다 설탕이야. 빛나는 건 설탕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설탕이야. 설탕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자, 뭐라고요? 태어만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냐. 그, 그, 물렷 있어? 물렷? 한 스푼이면 된대. 물렷. 물렷이 뭔데? 물렷이 뭔데? 물렷 맛봐. 이게 물렷인지 아닌지 봐봐. 저건, 물렷이 아니에요? 끈적끈적한 게 물렷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게 물렷이래. 야. 아니야. 저거, 너무 뭡잖아. 물렷이 뭔데? 끈적끈적한 게 물렷이야.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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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설탕 한 스푼. 내가 조용히 해. 아니, 지령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아, 하, 하. 이게 물렷. 더 물렷이야? 저기요. 먹어봐. 자, 여러분. 한번 찾았습니다. 멤버 체인지에 멤버 체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양파를, 저거 양파, 양파, 양파 하나. 양파 하나 껍질까? 양파 하나? 양파 하나 껍질까? 양파 하나 껍질까? 셰프가 된다. 야,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이게. 정우와 엉덩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아, 맞다. 정우와, 그, 저 양념장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작게. 저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없어요. 다진 마늘이 없다고? 다진 마늘이 없다고? 다진 마늘. 마늘, 야, 마늘 거기 있어? 그렇네. 마늘 다진 마늘. 마늘 없어. 마늘, 마늘 있어? 마늘 있으면 거기서 빠. 거기 내 앞에 마늘. 마늘 빠. 이거? 칼 위험하다, 이거. 마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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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그 꼭딱이가 아직도 있어요. 꼭딱이가 있다고? 꼭딱이가 있다. 마늘 꼭딱이. 마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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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말하는 거야. 마늘. 마늘. 그 꼭딱이 칼로 잘라. 원래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이 다 됐는데. 요리 말씀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마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마늘을 채소한 마늘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마늘 볶음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아, 제가 이 요리를 먹어야 돼요? 스피드하게 빠. 정국아. 빠. 빠. 그리고 그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려. 야. 뭐야? 야, 다 쓰면 다른 애들 못 쓰게 버리래. 다? 다 버려. 구입을 파. 그 작은 스푼으로 많이 넣어서.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어. 반만 빼야겠다. 반만 빼, 반만 빼. 자, 8번 입니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반만 빼, 더 빼, 더 빼. 정국아, 그 태형이한테 조금만 더 빼라 해. 얼마 얼마큼 넣었어? 반을 다섯 개.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 소스를 만들고, 10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육볶음면이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요? 양파, 양파, 양파. 양파, 양파. 손을 안 닿아, 조심하세요. 반을 잘라. 반을 잘라. 잘하고 있어요. 싱싱한 것만큼 먹고 싶은 대로 썰어. 싱싱한 것만큼 먹고 싶은 대로 썰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파, 파, 파. 파, 파. 파, 파. 10분 정도. 멤버가 정리해. 비교해. 비교해. 뜨거운 물을 씻고 있어요. 소독. 이제 속도가 올라간다. 적응이 되었나 봐요. 너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너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아니,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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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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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 이, 너의 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너? 한 마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10cm 재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나, 이게 20cm야. 5cm, 5cm. 5cm? 5cm, 5cm. 됐어. 그만, 아니, 7cm, 7cm. 5cm, 7cm, 7cm. 그만, 그만, 그만. 그럼, 그만. 그만, 그만. 좋아, 좋다. 다행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고기 가져와. 고기 가져와. 고기를 가져와. 너에게 말하자. 너에게 말하자. 거기를 말하자. 김태형님, 알겠습니다. 고기를 가져와. 내가 겪어야겠다. 김태형님, 말하자. 으 영웅이 춤추면서 갖고 오세요 춤추면서 가 보세요 춤추면서 춤추면서 하하하 어 그 안에 의 애들 으로 와줘와 4 정 ironically 그러면 이제 거기 1 봉지 만 대하세요 분야 600금 1봉 2.6만 멤버 채 1 22 아 그런 부모님 삶으로 표현해 줘 7 형구이여 위용으로 해 부용 2개 5이지 9이 지 몸으로 표현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될 그럴까 뭐 뛰어 오십시오 4 2 Ah 침譏 그리고 자 후라이팬 강불 노달ients 하하 하하 왜냐면 아 팩 해보니 또 구멍이 단지 조차 1회 장가 kart이 옹 Neigh 그라것도 안고 요 다시 menos at content maar 아기부터 purpose 작은 cynical activ 자 프라이팬 한국어 황 пры поп 크로 어 창이 가 요즘 애요리 했다고 그랬었는데ativ tclass 보이실 거예요 나와alle 사우가 고기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냥. 도마에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잖아. 도마를 들고, 도마를 들고, 싹 밀어넣어. 그냥 싹. 도마에서 도마를, 동아를 밀어넣어. 아, 진짜 좋아요.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으로, 복화 주걱으로. 손으로 하지 말고. 주걱, 주걱, 주걱. 아니, 몰라. 주걱으로.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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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멤버 최인. 멤버 최인. 멤버 최인. 자, 그럼 제가 한번 고기에서 수술을 볶아주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점. 아니, 뭘 중점을 할까? 뭘 점검을 할까? 무엇이 점검을 할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중간 점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흰색이면, 흰색이면, 흰색이 넣는 것 잊지 말고. 오. 오. 예. 어때요? 오, 냄새가 좋네. 고기. 고기니까요. 그렇죠? 뭐. 소스 된 건가요? 이게? 아직 썩지도 않았어요. 고기 흰색이면 파집어 넣어. 고기 흰색이면 파집어 넣어. 고기 흰색이면 파집어 넣어. 지금 진영이 너무 정신없어. 고기 흰색이면 파집어 넣어. 진영이 약간. 지금 극도로 흥분 상태예요, 진영은. 고기를 익는 동안 소스를 섞어. 그런데, 지금 맛본 게 없는데요? 고기가 흰색이 되는 동안 소스를 섞어. 고기가 흰색이면 동그라미, 고기. 그러면 파 다 넣어. 파 다 넣어. 지금 파 다 넣어. 지금 파 다 넣어. 지금 파 다 넣어. 불 조금 줄이고. 불 조금 줄이고. 반만 빼자. 3, 반만 빼자.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내가 들은 거 해. 소스는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느낌은 있어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됐어.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그만 빼. 소스, 거기 소스 만든 거 다 집어 넣어. 그냥. 소스 집어 넣어. 그냥. 아, 지금 나쁘지 않네. 어우, 야.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한번 맛 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 망한 거고. 장국이 웃는 거 봐봐. 어우, 야. 어우, 야. 오, 냄새. 매워. 엄청 매운데?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아시죠? 자, 멤버 체인지. 간이 짜다 싶어. 매워. 물 넣어, 물. 형, 찬스 없나요? 지금 찬스 아니면 어디서. 제가 봤어요. 지금 써야 돼요, 형.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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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찬스입니까?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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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국아. 저 형 찬스 꽉 나왔대. 자, 그러면 맵다 싶으면 물을 조금 집어 넣어. 물 조금 집어 넣으라는데. 물 컵 컵. 아, 나는 모르겠다. 야, 이거 어렵다. 야, 아차서 언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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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아, 정국이한테 맛보라고 해. 맛보라고 해. 맛보라고 해. 자, 마우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도 살짝만. 자, 오세요. 응? 왜? 정국아, 어때? 맛있어 받았어? 야, 어때? 자, 자. 자, 맨날 해. 정국아, 맛이 어때? 좀 짠데. 나쁘진 않아요. 그럼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 넣어. 물 조금 넣고 설탕 집어 넣어. 야, 너무 매운데?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물 더 넣어. 먹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매운 거야? 아니, 다는. 야, 콸콸콸 말고 콸콸콸 말고. 설탕 조금 더. 설탕인지 소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그래, 소금이 돼. 그래, 소금이 돼. 그래, 소금이 돼. 하하하하. 야, 소금 넣을 뻔했다, 야. 하하하하. 야, 고맙다, 윤기야. 아니, 이미 좀 넣었어. 아, 큰일 날뻔했죠. 소금을 넣을 뻔했어요. 맞아? 설탕 확실해? 나 지금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뭐,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빨리. 여러분, 찬스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근데 꽉 넣은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통째로 남은 멤버 체인.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찬스 한 번 더 뽑은 걸로 하겠습니다. 찬스 한 번 더 뽑으시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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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인 셰프 2분 동안 직접 요리 찬스. 자, 2분 동안입니다. 여러분. 어, 자. 야, 메인 셰프 2분 떴어. 빨리. 양파를 이렇게 썰어 놨다. 괜찮아요. 2분입니다. 지금도 시작입니다.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맛있었으니까.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냥 살짝 집에서 만든 먹으려고요. 야, 맛있네. 괜찮아요. 맛있네. 까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양파 익을 때까지 빨리 볶고, 그릇에 플레이팅 이쁘게 한 다음에 양파 반정 뺀 다음에 그 참깨 있지? 통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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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또 어떻게 하는지 알죠? 참깨. 참깨. 이렇게 검은색이 최고인데, 지금 거의. 그리고 계란말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파, 파 얇게 이렇게 썰어 놓고. 파슬리처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쫙. 야, 이거 내가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나 진짜 이후리 큰 인터뷰 타는데. 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 또 돌리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면. 예쁘게 나오거든. 자, 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끝나면, 그 이렇게 알아서 너가 도마에 올라온 다음에 칼로 예쁘게 자른 다음에, 그 케첩을 이렇게 촤악 해가지고. 알지? 플레이팅을 쫙 해서. 여기 소금 간이랑. 오케이, 끝. 자, 연습 끝. 들어가세요. 거기다 후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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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참깨. 플레이팅하는 거 예쁘게. 플레이팅 나중에 예쁘게. 내가 봤을 때, 플레이팅이 뭐가 없을 것 같아. 짜지? 좀 맵다. 아, 맵다 했잖아. 맵다니까요. 태영이도 매운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 혀 기준이에요. 이건 매워요. 태영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운 거를 못 먹어요. 태영이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자, 벌써 30분입니다. 30분, 이제 멤버 체인지 하시고요. 자, 멤버 체인지. 야, 물 좀 주라. 이거 마무리하고 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전 잘 뒤집냐? 전 잘 뒤집어? 왜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지민아, 전 잘 뒤집냐? 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응, 하자. 네. 이게 다 먹기도 좋아. 나는 시간 다 되니까 불안하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플레이팅 아직 하지 말고. 계란 먼저 깎아. 계란 먼저 깎아. 계란 한 개는 노른자를 분리해서 싱크대에 버려. 기다려. 노른자를 이제 하나 빼야 돼. 노른자를 빼야 돼. 여기서 노른자를 빼야 돼. 껍질을 선미자고. 모여지야 돼. 제가 다시noc추장에 버려. 여기로 생각을 해. 오, 우리의 계란을 다 먹으면 완성되세요. 이제 계란은 막 섞어서요.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물 먹는다, 왜 물을 안 먹지? 도대체 안 먹으라? 손 내려면 안돼. 손 내려면 안돼. 팔을 빠르게 다져 놓자. 다진다기 보다는 그냥 좀 정정 정정 또 파 쪽파로 하자 그냥 쪼팠어요 그리고 후라이팬 이제 달구기 시작해 프레페 달구기 시작해 8분 남았습니다 8분 나 체인지 쇼파 스피디하게 잘 안서 그려야 겠다 놓고 당근도 다지기 나 한군도 반한 게 좋긴 한데 시간 있겠어 시간 있겠어 뭐 그리고 뭐 뭐 뭐 뭐 뭐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야 양파 남은 거 있냐 양파나 뭐 있냐 공판 없는 거 양파 남은 것 하죠 양파 까야 될 거야 양받아 줘 양파 다지라고 좀 했잖아요 여기 남아 있자 여기 여기 남아 있잖아 아 앞에 앞에 아 그 이렇게 그 식감 좋게 이렇게 짤라 식감 좋게 짤라 5분 되어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 확인해 보게요 5분 남았대 5번 제육볶음 뭐 완성된 상태인가요 야 치니 찾아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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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으로 치즈 치아 내 시즐 저의 차단 왔다 하자 왔다 자 멤버 제 멤버 체이지입니다 하자 5 그 중불로 달군 다음에 달군 다음에 중불로 올려놔 음룰 올려 놓고 이제서야 좀 포리 맛 맛 맞는 거 같네 처음에는 뭐 어쩌죠 보러 가 태영이한테는 제육볶음 플레이팅 시켜 고향 제일 좋은 플레이팅 나의 제 토크 플레이팅 내고 뭐 이걸로 이다 여기다가 어제 5보고 플레이팅 들어가면 1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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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쁘게 형성이 담아 봐 제가 또 감성 이런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플레이팅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4분 남았습니다 요르 아 근데 왜 이렇게 몰아 봤어 계란 이제 중불에다가 이렇게 얇게 펴서 올려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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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푹 협의 날 깨 편에 얇게 얇게 이렇게 쭉 길게 쭉 쫙 뿌려 쫙 뿌려 쫙 뿌려 쭉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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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육협의 폐사 으 너도 푸죠 그런거 제 목급 에다 참 깨 들여서 플레이팅 이쁘게 하고 비영 그 통기 찾아가 줘 플레이팅 또 알았는데 자 통기차 주셔 통기에 통제 가합니 다 홍게가 뭔데 통기의 통기 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있습니까 통계 고개에 아 통께 빠빠 바빠 바빠 state 어 어 자연 바치 아 37분 입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oh 식 장상 생일 야 봄 건 있어요 정과 개란 양 반면 숟가락으로 떠서 distinct 버려 태형아 전달해 태형아 전달해 자 숟가락으로 버려 아니 아니 왜 다 다 생각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면 전달하면 뭘 버리는지 그대로 빠가를 버리면 되겠다고 너무 웃기다 몇몇 나왔다고? 제육볶음은 뭐 38분 40초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불도 이렇게 하면 안되나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박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마디 괜찮아? 괜찮아? 마리가 지금 위험해요 아 찢어졌어요 이게 스크램블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돼 물이 있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그거 살짝 아 숟가락하고 뒤집게랑 둘이 동시에 같이 하면은 잘 돼 자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밥 하신 거 있지 않아요? 밥 안 뱉혔어요 아 밥 안 뱉혔어요 저 매고 못 먹는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안 좋죠 자 20초 남았습니다 야 잠깐만 애들의 가운데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가운데로 가져와 1, 7, 6, 4, 4, 3, 1, 1, 0, 10 케첩 뿌려 케첩 케첩 뿌려 좋았어 됐어 이거는 뭐 케첩 케첩 야 이거는 뭐야 아 대박 인데요 어 그 봐야 됩니다 그만 하셔야 되요 아 와 진짜 뭐 이 비교를 야 아 잠깐만 저거 프라이피나 우리 다 또 새 거가 있나 세워 주시지 설마 저거 설거지 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죠 야 그럼 너 흥내가 있죠 너무 물공평 하세요 네 설거지 않아 끝나고 따 그러면 호흥이 너무 너무 불리하니까 아 으 으 네 플레이 b 끝났어요 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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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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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플레이팅 전문가요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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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이렇게 바로 나 봅돼가요 어 우켜 포기요 이 자리는 수제 랑 숟가락 는 차리 아 그래요 오틸 테얼 안의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시식 들어오거든요. 아, 잘했네요. 시식 들어옵니다. 잘했네요. 일단 저는 뭐... 플레이팅이 깔끔한 거 아니야? 깔끔하네요. 일단 뭐 이쁜데? 나쁘지 않아요. 다시 푸야 시간 동안. 이 플레이팅을 만들어준다. 잘 먹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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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들어갑니다. 뜨거우니까. 먹는 모습이 이쁘다. 군침이 맛있다. 근데 표정이 괜찮아요. 하, 어때요? 잊을 수 없는 맛. 뭔가 추억의 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연습생부터. 지금까지의... 연습생 때 우리가 먹었던 제국국음을 떠올려 봐. 하,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우리 연습생 때 김치전을 먹지 않았어요. 형, 그때 대박이었다, 아저씨. 그때 봐봐. 근데 의외로 삼겹살을... 그쵸? 삼겹살을 마시는데. 형, 그때 그때 대박이었다, 그치. 맛있지, 맛있지.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계란말이도 한번 먹어봐. 계란말이는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약간 매콤하네요. 계란말이 매콤함을 좀... 케첩을 좀 더 듬뿍 케첩을 좀 더 듬뿍. 아니, 맛있어. 예쁘게 찍어져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100번 맛있습니다, 형님. 밥도 한입. 모양새는 이래도... 각이 잘 나옵니다. 담백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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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밥을 많이 떠 먹는데, 갑자기? 밥을 이만큼... 어때요? 어때요?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맛평가는 이제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 재호는 하나 더 들었어요. 코닉 더 가긴 하네요. 오, 맛있어. 응, 맛있어. 코닉 더 가고... 이게... 오, 괜찮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열이 못하겠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맛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멤버들도 한번 시도해 보죠. 알겠습니다. 자, 멤버들 나오세요. 나도 한번 먹어보세요. 야,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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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요리하더라. 왜 잘하더라요? 아니, 진짜 답답해, 쥐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고생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답답하기고요. 이게 내가 급하다고 해서... 너 먹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요. 맛없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난 맵당이나 오히려 좀 다른데? 근데 맛있다. 맛있는데? 오, 나는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나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솔직히 내 취향이야. 형은 너무 배치우면 안 돼요. 우리 궁금한 게 아니지? 아니, 아니, 그건 호빈의 몫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게임을 하시겠다. 공장한 게임을 하시죠. 저, 혹시 죄송한데 이거... 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나오세요. 맛있죠. 뷔웅분들은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뷔웅분들은 잘했다. 멤버들, 들어가시죠. 잘했다, 잘했다. 맛있다. 나 처음에 요리 배우고 있다니까. 잘했다. 잘했다, 맛있다, 맛있다. 처음에... 네, 제가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형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고생했어. 형, 노력이랑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건 대단하게 하다. 와, 힘들었어요, 진짜. 어우, 진짜 힘들었어요. 노력이랑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더라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좋아, 나 지금 못 찾고 있었거든. 좋아. 아주 좋았어. 아바타 요리왕 평가. 점 만점으로 점수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맛부터. 맛은, 맛은 생각했던 것보단 맛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다만 삼겹살이다 보니까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또 계란말이에 치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과 이 치즈가 좀 느끼한 게 OK,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매콤해서 OK, 다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저희 5분 있다가 바로 다음 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 자, 기대되는데 첫 번째 팀은 나쁘지 않았어요. 기대되요. 자, 준비됐어. OK. 자, 우리도 이거 못 하고 있네, 이거. 너. 너. 빠. 빠. 괜찮아, 남준아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한다. OK. 자, 김침물. 아, 김침물 마시면 안 되는데. 아, 벌써 이겨버렸나? 하하. 내 생각에는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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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